나 이거 가방에 든 게 별로 없는데 나 이거 쎅이라도 하나 사줘 그래 나도 힙쎅이나 하나 사야겠다 이거 쌈디야 한 개씩 해주자 형님 한 개씩 내려드려야 되는데 태현이 형 전대랑 형님 스타일 변신 형님 이거 빼야됩니다 이거 지금 형님들 우선 오셨으니까 뭐 사주시는 거예요? 최신 유행 이거면 되는데 힙쎅 힙쎅이면 가방은 여기 많이 파네 힙쎅 힙쎅 이거 아니야? 아 이런 것도 괜찮네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형님 이거 매면 승기야 바로 형님들 11살씩 바로 내려간다 아 이거 또 습하죠? 그래? 나 이게 그렇게 힙해? 이거는 뭐 나오자마자 다 없어지더라고 야 커플로 사자 이게 뭔지 안 믿고 형님 뭐야? 핸드폰 넣고 이어폰 줄 이리로 빼는 겁니다 대박 이걸 열 프로에서 해도 되고 혁이 형님 너무 작나? 작을 때 이거 원래 첫 번째 본 가게에서 사면 안 됩니다 한 군데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한 군데 들어가야 돼 저거 쟤 프로야 제가 가격 흥정할 때 한 두 명이 막 가자 얘기 또 해줘야 돼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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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이 종이가 들면 안 타입이네 와 여기는 뭐 저거 클러치도 있고 다 있네 제일 저... 아니 형님들 이런 거 같으면 좀 큰 거 학원 갈 때 뵈는 거 아니... 나는 근데 아까 그... 이게 허리에 차는 게 좋던데 힙쎅... 다시 가서... 여기도 있네 근데 이게 더 이쁜 거 같은데 이거 이쁘다 빨간색이 메인이죠 사장님 이거 뭐 얼마씩 합니까? 이런 거 한 번 얼마씩 들어보고 많은 주신 거 아... 사장님... 사장님 저기... 생활의 달이 나오셨네 어? 생활의 달이 왜 나왔어요?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3년 전에 캐리어 비밀번호 여는 거로 나왔죠 대박 비밀번호 여는 거요? 비밀번호 비밀인데 그거 뭐 안 넣으십니까 사장님? 진짜요? 그걸 열어요? 우와... 이 정도면 실례할 수 있지 까만색 됐어 근데... 연예인과로 해서 2만 원 근데 이게 비싼데 3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좋은데? 이게 깔끔... 깔끔해요 사장님이랑 이거 두 개요, 2만 원 아니, 그건 아니고 2만 천 원 아... 가자, 가자,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나 같은 부산 사람이라든지 수쌍이 놀랐더만 나도 부산 사람이라든지 한 대 위험 부산 프로 한 대 위험 부산 프로 한 대 위험 부산 프로 아세요? 부산 프로 아세요? 알죠, 자기 씨 옛날에 왔어, 절굴주스 옛날에 왔어, 절굴주스 우와... 정글 주스! 정글 주스는 사야 되겠다 정글 주스 아시는 사야겠는데 정글 주스! 야, 정글 주스 아시는 사야겠다 완전 안 돼, 정글 주스 2만 5천 원 2만 5천 원 2만 5천 원? 2만 5천 원 정글 주스 아시는 사야겠다 정글 주스 아시는